아버지 계획이 있으시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아버지 이유가 있으시죠 아버지 계획이 있으시죠 뭔 이유가 있죠 지금 내가 당한 일은 이미 당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 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이거랑 앞으로 이 미래는 아버지 계획이 있으시죠 제가 육바람 일대로만 하면 깜짝 선물 준비하고 계시죠 이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당한 일이 제가 볼 때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뭔 이유가 있어서 온 거죠 저를 진리로 인도하려고 온 거죠 기존의 카르마 풀고 거듭나라고 이런 일을 저한테 결자해지 차원에서 너가 풀어라 하고 주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걸 제가 최선을 다해 풀면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 맞죠 계획이 있으시죠 10년 이상 한번도 다툼 없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갑자기 싸우고 인연이 끊긴다고요 이것도 아버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버지 이유가 있으시죠 계획이 있으시죠 당황하셨어요 아버지 atención 아버지ван